최윤의 서비스 최윤의 서비스 마지막까지 받아 봅니다만 한 포인트 밀어냅니다 공간을 확보해줘야 되고요 네 오 좋아요 윤희빈이 준비합니다 자 김선수 선수가 쭉 밀어본 공 공간을 확보해줍니다 공간을 확보해줍니다 다시 윤희빈 1단 오 좋습니다 자 김선수가 7 2단 준비를 해봤는데요 조금 맞췄으면 좋겠네요 이번엔 윤희빈 선수가 맞추지 못하면 서비스 김서윤 백핸드 플레이 득점 1단 김서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네트에 좀 고동점 한국마사회 서비스 네트 맞고 이번엔 나가는군요 점수를 챙긴 한국마사회였습니다 마지막 2공 벗어납니다 김서윤 선수 서비스 윤희빈 최윤 자 한국마사회가 3점 앞서 있습니다 최혜은 리시브 날카롭게 게임 포인트입니다 벗어납니다 11대6으로 첫번 김서윤의 서비 윤희빈 윤희빈 백핸드로 마무리합니다 다시 김서윤 다시 김서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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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트에 막혔습니다 네 적응을 빨리 해야 됩니다 빈공간 잘 봤습니다 김서윤 네 오랜만에 정말 서비스 최혜은이 준비합니다 이 다음 이번 공격은 벗어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네트에 걸리게 되죠 윤희빈의 서브에 이은 김서윤 김서윤 아 네 2차 회의 서비스 이어줍니다 2단 자 직전에 아쉬움을 털어냅니다 김서윤 서비스 자 최혜은이 받지 못하면서 미래세싱권 미래세싱권 시법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받지 못합니다 네 예치 맞았습니다 네 서비스 이 다음 선수가 받을 수 없네요 네트에 걸립니다 미래세싱권 윤희빈 윤희빈 자 한점을 더 가져갑니다 네 저런 포인트들이 많이 나와야만 유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윤희빈 손 이다은이 준비합니다 최혜은 받지 못하면서 이런 두번째 게임입니다 최혜은 공격적으로 밀어봤습니다 다시 최혜은의 서비스 네 김서윤의 마지막 공 높았습니다 1pt 4 5 6 3 4 3 윤희빈 리셉을 빗나갑니다 윤희빈의 서비스입니다 아우 모서리까지 공이 향합니다 김선영 선수 윤희빈 랠리 이어집니다 결국 첨수는 미래의 세층권이 가 한국마사회의 서비스 이다은 네 좋아요 한 점 차로 따라갑니다 5구째만에 득점하면서 동점 한국마사회의 미래의 세층권도 그 부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김서윤 공격이 높았습니다 한국마사회였습니다 윤희빈의 서비스 이다은 지금 백핸드 클릭을 주지 이다은 마지막 이다은 다시 한번 이다은입니다 벗어납니다 공격에 힘이 좀 들어갔을 때 김서윤이 준비합니다 아 공격을 버텨내면서 공격으로 최은혜의 리시브가 바로 막혔습니다 그리고 두 팀 최은혜 먼저 갑니다 윤희빈 백핸드 공격 범실 최은혜의 서브 아 네트 맞고 나갑니다 윤호빈의 서브 아 여기서 한 점 따라갑니다 네 잘 버텼어요 두 팀이 지금 듀스를 노려보고 있는 윤호빈입니다 한국마사회 매치포인트 상황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